으 완전 외딴 곳이네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이렇게 채팅이 더러워졌을까 어? 아저씨 살아있었어? 다리는 근데 이제 이윤은 아니고 좀 별거라고 하나 거래? 잠시 무슨 정보? 어? 아 설마 뭐 또 찾으러 가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어詐 아아 토미는 그니까 미련을 못버렸네 그래서 마리아랑 그거 고 엘리는 이제 저는 그냥 그만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아 흠 하 뭘 벌써 준비해서 온거야? 근데 아저씨 다리 절잖아 안돼 근데 아저씨 혼자 보내면 죽을 것 같은데 아저씨 갔나? 갔나? 잠이 안 오나 보네. 잠이 안 오나 보네. 갔나? 이게 뭐야? 오늘은 제시의 부모님께서 방문하셨어. 처음엔 좋았지. 좋은 분들이니깐. 하지만 그 직후 우리도로 잭슨으로 돌아오러 강요하기 시작했어. 난 도저히 그 상황을 마땅히 대처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그냥 숲으로 도망갔어. 난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갔고 디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 디나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잠잡고 내 손을 잡아 끌고 그냥 침대로 가더라. 많이 미안했어. 또야 어떤 멧돼지를 사냥하던 중에 오래된 주유소 안으로 몰았어. 어어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 넘어갔어. 멧돼지는 피를 쏟으며 비명을 지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저씨 같았어. 끔찍한 모습을 내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어. 결국 죽어가는 멧돼지를 남겨둔 채 도망치듯 나왔어. 피부가 아직도 따가워. 언제쯤 조용해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타오르는 갈망을 잠재워볼까? 당신의 눈초리가, 미소가 나를 괴롭혀. 가면이 점차 무거워지고 음.. 뭐 가사를 쓴 건가? 그 노래 가사 같은 느낌 이건 뭐지? 애기 태어났을 때 어.. 뭐야 일기장을 아예 새로.. 아예 새로 쓰기 시작했네. 근데 일기를 안 쓰나? 다시? 디나는 좀 약간.. 그.. 멘탈 회복이 빠른 편이고 엔니는 좀 속으로 되게.. 삭히고 담아두고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성격을 가진 게 아닐까요? 그.. 아무리 그래도 근데 죽은.. 죽은 전남친 얘기는 좀.. 애기가 나중에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긴 하지 그.. 키탕? 하아.. 감사합니다. 아, 그 트레일론가? 제이제이 재닮았는데? 춤추는 애. 다른 문장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못 가고 싶다. 못 가고 싶다. 그게 재미없는 게 있음에 의심이 많다. 네. 저는... 거의 다 데려왕이 된다. 가기 두 시간은... 이리와 같이. 안 되어내려. 제시가 바로 어쩐 거야? 내 진녔다는 눈빛인데? 내 진녔다. 제가 정말 진한 질문에 대해 말해. 나는 나의 진녔다. 나의 진녔다. 네, okay. 내 진녔다. 어륵! 넌 사랑해. 모든 사람의 이室이 지향에 서는 지금. 아마 당신은 지향에 서는. 없. 그리고, 아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기 때문에.. 아, 그냥 아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저가 나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어 깜짝이야 이래서 카리 샌드위치 이래서 카리 샌드위치 음 뭐라고 말했지? 엘리 엘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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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에이 아니 왜 이렇게 슬프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참여기 한 달 아침에, 알아요? 제가 다 끝났어요. 너는... 토미 아무것도 안 돼. 나 안 잊지. 나 안 먹지. 나... 나 안 나를, Dina. 뭐? 이 정도면 쉽지 않나? 당신과 당신이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자. 보여줘요. 계속... 내가 못하자. 그래서 뭐? 내가 그냥 서서 여기 기다리고 기다리고 싶어? 누군가가 몇 시간을 생각해? 계속 죽을던 시간? 나 안 정리할 수 없지. 네, 아니 Jesse. 아니면 Joel. 에이, 끊지. 에이, 에이. 우리 가족들은... 그녀는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I'm not going to do this again. That's up to you. I'm not going to do this again. I'm not going to do this again. 24, 25, Constance. 24, 25, Constance. Okay, Constance. Now we just need... I'm not going to do this again. I'm not going to do this again. I can't believe you traded a pistol for this. It's elite. No way that guy saw fireflies over here. Stop. I feel good about this. I don't. I don't. Come on. 24, 10. It's not going to be on that side. It's all evens. That's weird graffiti. Does that mean fireflies? No. Firefly가 아닌데, 저거는? Nothing I recognize, at least. There's a lot of things. There's a lot of things here. There's a lot of things here. 24, 17. It's warm. I hope not. I'm sweating already. Hey, something's out there. There's a lot of stuff. There's a lot of things here. It's a lot of things here. There's a lot of things in here. Is that the type of stuff? It's hard toxton. It's hard toraid the floor. Do you not take them. It's hard to get them. There's a lot of things here. There are little things here. 아멘 으 으 으 2 5 개발자 가족 사십니까? 개발자 가족 사십니까? 개발자 가족 사십니까? 여기다. 챙길 건 다 챙겨갑시다. 어? 한도 초가? 아, 뭐야. 뭐야, 다 초기화 됐어?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칼 추가 제작이랑 이 스킬은 무기를 획득할 때까지 잠겨 있습니다. 다음 근적 공격도 폭발 반경 내구도 효율을 증대해. 이거랑 이렇게 생존훈련. 됐어? 가자. 뭐... 근데 여기가 파이어플라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응? 24, 29. too far. 응, 미안. 응, 미안. 100 그냥 안 되나? 들어. 여기에 만약에 좀비가 있으면 진짜 말이 안되는건데? 그럼 진짜 없는거 아닌가? 보기엔 버려진 집인데 혹시나 단서 파이어플라이가 막 그렇게 죽은 그런 단체 약간 좀 아빠 때문에 그런가 환상이 뭐하는거지? 넌 보지만? 내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넌 항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거지? 2425 Constance 이곳은 곳이 근데... 여기가 없지 않나요 아직은... 그래도 쟤라도 에라도 잘 데리고 다니는건 다행이긴 하다 뭐가 딱히... 없어보이긴 한데... 설마 여기? 짜잔 자기 마음도 비었대 이거 하나 그만들어놓고 한 이정도만?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보이는데? 마법입구 이런거... 하우스 플리퍼하게 생겼어 하우스 플리퍼에서 저희 가족들이 들어갈 집이 필요해요 모던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 가구만큼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음... 여기도 없고 음... 욕실 아 아니면 뭐 다락? 다락방? 2층방? 2층집? 아... 술린 자국이 있네 똑똑하네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파인오플라인지 뭐야 뭐지? 뭐 살긴 살았는데 여러명이 음 어 뭐 내가 맞춰야 하나? 어디서 뵈지? 뭐? 아... 글쎄? 아... 아비의 산타 바바라. 누구 들으세요? 한 번에... 뭐? 누구 계세요? 뭐? 뭐... 이것은 프레퀴치입니다. 이 프레퀴치가 현재 사용되나요? 이는 Abby의 Santa Barbara, 누구 있나요? 이는 다른 피어플레이예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is this frequency currently in use hello this is abby from santa barbara can anyone hear me if anyone can hear me please reply please answer hi abby we got a clear signal on you we're in santa barb you calling from um 24 25 constant uh we got a tip about a base but there's no one here we're looking for fireflies i'm a i'm fireflies uh i was part of the salt lake outpost ran that facility doctor jerry anderson he was my dad what about that we pull everyone back from the satellite station's and brought them back here to home base oh how many you are there how many you are there two hundred strong now with a few more every month oh no's right you're about to get two more how do we find you get to catalyna island approach the large domed building in avalon we'll find you okay okay we'll see you soon over and out looking forward to it good luck abby from santa barbara over and out come on let's get back to the sailboat come on let's get back to the sailboat come on let's get back to the sailboat it makes me feel better and because it happens so rarely We're going to put something on the boat okay we're going to put it on the boat we're going to put it on the boat we're going to put it on the boat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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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낚시였나보네 예 아 아 음 아 아 형 죽는 건 아니야 와 덩치 엄청 큰데? 대단한 물건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얼굴보고 알아본건가? 아니면 근육을 보고 대단하다고 한건가? 그건 왜 약간 웃긴데? 몸보고 어휴 이 녀석 몸이 장난 아닌데? 이거만 약간 너무 멀다 이제 엘리 시점이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음 모르겠어요. 엔딩 근데 점심쯤 전이나 점심쯤에는 엔딩 보지 않을까요? 이거는 쓰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쓰리를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닐까? 그러면 너무 좀 저렇게 막 벌려놓을 이유가 있나? 뭔가 나쁜 놈 위에 더 나쁜 놈 그 위에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나쁜 놈 알고보니 착한 놈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름이 앱이에요. 이름이, 이름이. 저도 이름 때문에 욕을 함부로 못하는데 이름이 앱이라서 욕을 할 수도 없고 아 깜짝이야. 뭐 있는 건 아니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메사 블러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졌죠? 오케이. 아마 뭐뭐 있는, 아 다행히 물건은 다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칼협, 아 처음이었구나. 뭐야. 그 다음에 업글 할만한 거, 업글 비용이 없네요. 음, 건너편에 되게 많은가 본데? 뭐 싱거 걸라고? молод다. 오가 봤어. 혹시감라를ют fellow 아니 어떻게 하셨지 이거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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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릴 수 있어. 아 손이 너무 듣기 싫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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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으악! 으악! 이구면 됐나? 어? 어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휴! 됐어. 다들 애비 때문에 엄청 뿔나가지고 제가 다 땀나요. 나한테 왜 애비가 이렇게 막 이러냐고 이러면서 막 아 잠깐만 나한테 애비가 왜 이러면서 아니 정말 미치겠네. 응? 흠? 흠? 온전.. 어어? 아니.. 아우.. 자.. 죄송합니다. 헉? 여기서 쏘고 가자. 오케이. 됐어. 휴! 해소되나요? 오케이. 해소된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 하나. 어? 안 돼? 어? 안 돼? 흠.. 흠.. 그 다음에 개발.. 개발.. 개발자의.. 흠.. 흠.. 가족이거나.. 전부 여기다가.. 어.. 넣어놓은 것이 아닐까.. 어? 아.. 트레이딩 카드.. 얼마만에 버는 거냐.. 진짜.. 어.. 40에 100? 40에 100? 힘이 더 높은 애는.. 처음 보네? 그 다음에..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지나가고 싶다 그랬지? 지나가고 싶으면은.. 내려가면 안 되나? 아.. 알았다.. 야!! 야을 team 몸 아 와 아 아 니가 정말 왜 이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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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이제 다 처리했겠지? 솔직히? 아... 됐어 됐어. 부금이 끝난 걸로 봐서는... I swear to God, Abby. 이 인펙트들이 너 죽었다고... 근데 내가 처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엘리한테 물린다고 해서 감염되지는 않네? 그치? 왜냐면... Abby가 감염이 안 됐어. Abby가 감염이 안 된 게... 아까 감염될 줄 알았는데... 안정성... 연사력이라도 좀 올려놓을까? 응. 키스는... 킷은 무는 게 아니니까... 킷을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 아... 탈기 섞여도 바로 그렇게... 그렇게 되나? 음... 하긴 뭐 포자 들이먹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 있으니까... 아... 화염병... 화염병이 없어서 좀... 걱정이네? 아... 저게... 저게... 천이 다 필요하구나? 아...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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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거가... 천이 너무 없네요? 천? 천만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집안을 좀 다... 파밍을 한 다음에... 그래도... 엘리시점으로 하니깐... 시청자들도 착해지고... 어후... 어후... 진짜... 엘리시점으로 할 땐... 내가 다 불편해 죽겠네... 진짜... 아... 걔를... 근데 그게... 걔가... 문제가 있어... 그냥... 그냥도 아니고 너무... 너무 몰입하기 힘든 주인공을 갖다 놨어... 조에를 죽였잖아... 그러네... 그리고 심지어 엘리랑 대결할때도... 대결? 그렇게 할때도... 왜 엘리시점이 아니고... 음... 오케이... 아까 걔네가 갔던데? 왜... 왜 에비의 시점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이거를... 엘리시점으로 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에비시점이 나오길래... 에비시점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둘이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임... 응... 내 화살... 돌려줄래? 재료가 없어서 말이야 너도 내 화살 돌려줄래? 아 천이 없네 천이 나 여기 내려가야 돼? 이케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위? 가위는 좀 필요하긴 하니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 데가 아니다 여기로 지나가면 되겠다 날씬하니깐 아니 이 장면은 아 어떡해 아이고 뭐 설마 이 상태로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야? 오우 꿈인가?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봐봐?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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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아 Looks like you shave your pants. What'd you say? You little bitch. You like funny, huh? Get her. Come on. We don't need this. She's fucked up anyway, man. Come on. It's funny, right? It's funny. You silly. Shit! No! God damn it! Oh fuck! Shit! Wait. Wait, wait, wait! You said Abby. You're looking for an Abby, right? We picked one up a couple months ago. We picked one up a couple months ago. No, I'm sure. I'm not a big girl. A blonde. Arms like mine. She had a... a scrawny kid with cuts by his mouth. Yeah, that's her. You let me go. I'll tell you where she is. You can get to her before that infection takes over. Ah, I'm not sure. Talk. She's in a holding cell. At our camp. Where is that? Head that way till you hit the railroad track. That'll lead you to a resort. We keep them in the tall, round building. We keep them in the tall, round building. Ah, but she's fat. I swear. I swear. Don't you see her skin is so big for the hair? Oh, it's so big for the hair? The hair, the hair, the hair, the hair and the hair, That's so big. It's so big for the hair and hair. What the hair is burning. It's all big for the hair. 아까 막 밥도 못먹는다 그랬잖아 파력 충만 꼬매긴 꼬맸네 암프리스! 뭐야? We'll go back 어? Is that a gun? He's got a gun! Goddammit Shit 자살한 거야? The fuck did he get a gun? Tell the others to search the area. Make sure he's the only one that got out. Watch out for infection. Yeah I find out anyone helped him. They're going in the fucking pool. Waste He was acting up for a while. This is the third this month. You ready to put more people on the gate? People on the gate gate to do their fucking jobs. Go look around. I want to know he was alone. Let those tracks anything? No. Nothing. Go, girl. Okay. Where are the others? 자살은 넌 머릿속 미안해, 댕댕아 여기에서 타밍 좀 하고 가야겠다 근데 엘리 몸은 괜찮은거야? 소지한도 추가? 아니 아직도 화염병을 못만드네 천댁이 어딨어 천댁이 와우에서도 그렇게 천댁이가 안 나오더니만 여기서도 천댁이만 찾고 있네 진짜 어? 교체? 뭐가 더 아플까? 그래도 하프라이프가 더 쎄지 않을까? 여기 놔서 어, 좋아요 총알 가져갈 수 있는 모든걸 다 가져가 피는 지금 넉넉하고 함정은 설마 없겠지? 그래 쟤네 뭐하는 애들이지? 인, 인, 뭐 인육을 먼거 보이진 않고 뭐, 뭐 내가 나보고 멀쩡하지도 않은데 그냥 두고가자 뭐 이런식으로 뭐 노동을 이렇게 하는건가? 아아 아아 막 사람 팔고 아아 아아 아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뭔가 사람이 있었던거 같은데 뭔가 사람이 있었던거 같은데 와 거기도 뭐 어디서 볼까? 아무거나? 아무것도 없을때 내가 볼까? Sure, i'll watch your back VAL DAD 스트레이! 강아지 있다 강아지 으악! 으악! 소음기로 그냥 다 잡고 갈게요. 짜증나니깐. 으악! 어! 도전을 붙여! 여기다! 으하! 어색 미치겠다 으 으 으 으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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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가렌같았다고? 여기가 스트레스! 여기가 스트레스! 내게 그리워! 해냈! 넌 그리워! 죽었어. 걔도 있고. 뭐라고? 한국어로 말해. 아, 뭐야 얘네밖에 없었어? 아, 얘네한테 계속 죽은 거야? 몇 명 없었네. 몇 명 없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뭐가 이렇게 많아? 혜자잖아? 하염병을 못 만드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그 다음에, 소음기도 못 만드는구나. 저 천이 없어가지고. 아, 천은 생겼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환염병을 먼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 소음기야 뭐 소음총 생겼으니까 됐다치고. 그 다음에, 밖으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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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개맞아. 왠지, 왠지, 저쪽에도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여긴 안 열리게 생겼다. 없나봐? 이쪽에서 막 애들 튀어나오던데? 이렇게. 아까 영도 시간에 봤듯이, 그냥 엠피스들, 저 집 뒤에서 마치 온 것처럼, 그, 휘어 나오는 거. 오케이. 길은 없는 것 같고? 여긴가? 함정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애. 아니 근데, 라오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된 게, 길이 항상 있기 마련이야. 아. 뭐, 갇혀서 엔딩, 엔딩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엄청 많은데? 뭐야? 아, 노예 막 이런 거. 맞는 것 같네. 잘하면은, 앱이 팔려갔어. 개 팔려갔어. 잘하면은, 그 친구. 그 친구로 하자. 그냥 그 친구. 그래, 그냥 그 친구 하면은, 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하면 팔려갔을 수도 있겠는데? 뭐야? 이봐 레틀러들, 난 맥켄즈다. 탈출했지. 자유의 몸이라고. 내 남편은 네 놈들의, 그 망할 토마토를 죽다 죽었어. 우리는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겠어. 네 놈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라고. 하고 죽은 거야? 토마토를, 죽다가, 노예인가 보다? 어. 뭐야. 헉? 배 아픈가 봐. 네 놈다. 가슴 이즈 Watch the inspected! 이따! Oh, God! Todd! Fuckin' ambush! It came from that way! Andy! I think it came from over there! Who the fuck's out there?! Search this whole goddamn area! Shut it! Next. Push. Push. 다 잡았나? 그대가 화살을 쓰자고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됐다 이 총 엄청 좋다 얘네 침대 이렇게 좋은 데서 자는 거야? 지금까지 본대 중에서 이런 침대에서 자는 애들 없었는데? 음 화살도 있고 천, 천 떼기가 좀 필요한데? 저 침대 커버 딱 뜯어 뜯어가면 딱 이겠구만 말 왜 이래? 오케이 도끼 나왔다 나 정문으로 들어가야되나? 당당,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 나 왔다고? 뭐? 터미 아저씨가 어딨었나? 여기도 조금 규모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건너편에서 뭔 음악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의자를 좀 갖고와서 온차티도 아닌가? 비롯해 이렇게 There it is. Fuck all these assholes. There might be someone here. I'll see what's up. There it is. There it is. Infected got loose! Shit! Infected got loose! Shit! I don't know what to do. But I don't know what to do. Watch me infected!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Yeah. Here. Don't! Oh, hey. Whoa! 흘리고 지금 캐리 중 O 아 bridges 으 으 거기 ankoma 도 더 풀려있어가지구 도망가네 버퍼 버퍼 아씨 들켰다 클릭하고 잡았나? 흠 오케 샷건 짱 많다 어우 목소리 왜이렇게 커 쾌ae 더 풀려있어 싶지산 뭐야 다 잡았나 보다 다 잡았나 보다 클리코도 잡혔나? 얘네가 클리코님 처리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여기 뭔가 재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 피로했던 재료가 이렇게 한가득 폭탄은 됐고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만들어둘까? 근데 애들 더 우는 소리 나는데? found her! right here! 어후 아 착한 소리 봐 더 남아있었네 이건 근데 초음으로나 좋지 이건 뭐지? 편지 제니 방금 오던 소고기, 자몽, 감자를 더 보냈어 내가 많은 탈주자를 잡은 곳에 대한 보상이래 우리 이곳에, 펫? 아 걔는 캐시였지 이곳에 정착한 이래로 최고의 작물을 수확하고 있어 우리 엄마한테 고기의 지방이 많은 부분을 부탁해 마지막으로 봤을 때 너무 마르신 것 같아서 말이야 노예 그걸로다가 많이 헤쳐먹고 있나봐요 노예들만 좀 부려먹고 자기들은 뭐 되게 배불리 살고 있나보네 아 손장 좀 불편해요? 아 잘 안보여가지고 근데 진짜 침대도 있고 아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애들 다 그냥 저냥 살만한 것 같기도 해 애들 보다보면은 잭슨 보면서 처음에 오 이 정도면 살만한데? 그 다음에 이제 울프 거기 보면서 뭐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이런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서 오 이 정도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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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야 그 있잖아 스카 보면서 오 뭐야 되게 중세? 이 정도면 살만하겠는데 여긴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원래 돔 있었던 데로 가겠습니다 어글라고 가만 개쎄졌음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어 놓칠 수 없어 돔 아 여기다 뭐야 내가 왔던 데 그대로 가는 거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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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2층에서 길 있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간 다음에 아.. 연결되어 있나? 설마? 아아아아 그러네 감사 감사 헤헤 탈출 잘하고? 아아.. 하아.. 하아! 4 어 으 bur 앗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아 으 으 네네 여기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하연병 왜 안 만져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냥 개장나니까 죽여버리겠음 그쪽으로! 그쪽으로! 우리의 라이브가! 여기! 크롬! 내가 먼저 던질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尽力 尽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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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된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렇지. 짜란따 짜란따. 그다음에 병은 요거까지 만들어 놓고.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정도면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려가보자. 재장전 좀 해놓고. 내.. 내려가는 길이 근데 맞을까? 와 여긴 되게 이쁘다. 호텔 같은 데였나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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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나? 어! 어 깜짝이야! 굿빨! 아! وت 두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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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e.. 그는? 아... 그는? 어? 무슨 말이야? 기둥으로 갔.. 기둥? 뭐야? 아니 근데 이 상태로.. 앱이.. 아니 아니야.. 그.. 그 녀석 잡을 수.. 잡을 수 있겠어? 못 찾을 것 같은데? 아 얘 너무 아파하는데? 걸.. 걸음.. 걸음부터가.. 와.. 날로났네.. 헉.. 못땅해.. 안 돼.. 와.. 그거.. 안 돼 헨리.. 안 돼.. 진짜 베이지.. 와.. 총도 못 꺼냈는데 지금? 아.. 연.. 아 연출인 건가? 헉! 뭐야? 이게 기둥이야? 아비! 여기 있다.. 뭐야? 얘 아닌가? 닮은 사람인가 봐.. 닮은 사람인가 봐.. 뭐야? 기침 소리나.. 뭐야? 기침 소리나.. 뭐야? 얘 머리 왜 이렇게 짧아? 너냐? 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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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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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뭐하는 거야? 암.. 욕이 걸려있으면.. 그게 제일 고통일 거 같은데? 흐흐핫.. 흐흐흑.. 근육 많이 빠졌네.. 흐흑 말랐네.. 얘가 레브야? 뭐 이렇게 컸어? 아닌가? 아 총을 꺼낼 수도 없네요? 심지어? 나한테 불타지 말아줘 일단 엔딩까지 가보자고요 아직 엔딩 아니니까 아니 총이 안 꺼내져요 총이 안 꺼내져 아니 토미 아저씨는 뭐야 같은 것도 안 타 심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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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생각났나? 아저씨 생각나? 아저씨 생각났나? 아저씨 생각났나? 쟤 근데 머리가 원래 검은색이였나? 아저씨 생각났나? 아저씨 생각났나? 아저씨 생각났나? 아저씨 생각났나? 아저씨 생각났나? 난 지금 도망쳐도 쉬운차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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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줍니다. 도망쳐줍니다. 도망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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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리아 롤리아 아 아멘 아 두 개나 뜯겼어? 아 토미 아저씨네 뭐야 아무도 없는거 아니지? 뭐야 아무도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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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a. Is she your girlfriend? No. No. That was just one kiss. It doesn't mean anything. She just... I don't know why she did that. But you do like her. So stupid. You're such an asshole. Huh? I was supposed to die in that hospital. My life would have fucking mattered. But you took that from me. I was supposed to die in that hospital. And... I would do it all over again. Yeah. Ah, thank you. I just... I don't think I can ever forgive you for that. Oh, 채팅창 난리는데? Oh... I like that. I like that. Okay. I'll see you around. Yeah. I like that. So, Tomy a little girl, how did you get it? How did you get i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What? Where are you going?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